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숙보 봄철 최고의 아르바이트는? 1위 북카페 알바 책보고 꽃보고 차 마시고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7일 목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로꼬 유주 우연히 봄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봄철 최고의 아르바이트는? 1위 북카페 알바 책보고 꽃보고 차 마시고 였습니다. 오늘 베텐 월드컵 주제가 극한 아르바이트인데요. 사실 극한 알바가 세부적으로는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이 봄이니까 봄에 맞춰서 최악 최고 알바를 알아보면 봄철 최악은 주차보조 알바라고 하고요. 하루 종일 매연 마시고 미세먼지 심하고 꽃가루 황사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반면 봄철 최고의 알바는 북카페 알바. 나른한 봄철에 책도 마시고 분위기 좋고 책보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알바. 그렇지만 자리도 없고 단가가 그렇게 높지도 않죠. 아무튼 새 학기 시작되면서 학업과 또 같이 병행하는 알바생들이 많기 때문에 새 학기 중압감으로 다른 때보다 좀 더 피곤한 시즌이기도 하고 기분도 좀 뜨고 일하기 싫고 갑자기 대면 수업하라 그러니까 좀 어색하고 그런 때라고 하네요. 그래도 뭐 좀 돈 벌고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월급날 생각하시면서 알바생 분들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든 힘내시기 바라고요. 그냥 일하는 분들 전업으로 일하시는 분들 학생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힘냅니다. 왜냐하면 청출조사기관이라서요.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저의 토론으로 우리만의 랭킹을 정하는 시간.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월드컵 배텐 월드컵 하는 날입니다.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투표로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목요일 게시판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무료인 고릴라나 카카오티비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없이 본 코너 바로 갑니다.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배텐의 배텐에 의한 배텐을 위한 배텐 월드컵. 벚꽃과 어울리는 BGM을 입으로 물어내는 남자.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이번 주말이면 이제 서울에도 꽃이 다 필 것 같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이미 확 올라왔고요. 그러니까요. 꽃 구경 안 하십니까? 지금 아내한테 가자고 조르고 있어요. 아 너무 꽃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꽃 구경을 가본 적이 몇 번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께서는 별로 안 다니시나요? 아내도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못 가는 거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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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이렇게 느긋하게 우리 집 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벚꽃 엔딩 휘파람 가능? 벚꽃 엔딩. 그럼 언제나 가능하죠. 잠시 쉬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 이제 뭐 앨범에 따고 그냥 자팡이처럼 쓰시네요. 앨범 나왔으니까 지금 사실 한 소절 해주세요 뭐 이런 거는 방송에서 해야죠. 베테나에서 해야죠. 그럼요. 털범준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이상한 타이밍에 왜 잘하냐고. 희한한 걸 잘합니다. 가끔. 가수는 다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벚꽃 엔딩인데 그런데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뭐요 뭐요. 혁신 부분 좀 했어야 되는데. 딱 거기를 이럴 때. 거기까지 안 그러면 왜 앞에부터 완곡하려고 그랬어요? 이럴 때 버튼 누를 때 딱 나와줘야 준비. 버튼 누를 때 딱 중요한 후렴구가 나와야지 왜 앞부분도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단련시켜주는 것이 베테만 밖에 없습니다. 준비해서 올게요. 네. 자 하차 엔딩이라고 하신 분 있고. 휘파람 때문에 부른 거라고 하신 분 있고. 문자가 왔습니다. 9919님. 작가님 게임 만드는 중이라고 하시던데 게임을 만들려면 다른 게임들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류의 게임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슈팅 게임, 전략 게임, 육성 게임. 저는 게임 다 좋아하는데 스토리 좋은 거 일단 다 좋아하고요. 세계관 좋은 건 다 좋아하고 약간 무조건 서로 치고받고 이기고 이런 것보다는 스토리 구경하는 재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합니다. 침착맨도 있고 그런데도 홍진호도 있었고. 보면 게임은 이종범 작가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게 또 자기 업으로 하는 분들은 즐기기 어렵죠 아무래도. 저는 게임 쪽에 업이 없었으니까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는 만드는 건데 게임 개발을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좀 달라졌습니까? 다른 게임을 약간 뜯어보고 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죠? 일하는 핑계도 하고 게임을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웹툰 그릴 때도 저는 만화를 엄청 봤거든요. 마찬가지로 게임 만들고 있어도 이제 일하는 핑계로 나오는 명작 게임은 다 해본다. 이런 게 있죠. 너무 좋습니다. 축구 게임도 좀 해주시고요. 축구 게임도 제가 할 가장 마지막 선택. 닥터 프로스트 게임 나오나요?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그 모바일로는 이미 있습니다만. 모바일로 게임이 있는데 약간 만화랑은 좀 무관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 하차 게임 하자. 걸리면 하차. 재밌네요. 심리학이 게임에 적용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만들어보고 싶다고요. 내다버린 4년이네. 그렇죠. 한 번 만들어보고 싶네요. 그 4년은 언제쯤 적용되는 거예요? 쏘쏘하게 쓰고 있어요. 이미 등록금은 다 뽑았습니다. 제가 연재하면서. 심리학 소주로 만화 10년 그렇으면 됐죠. 뭘 더 합니까? 심지어 있었다고 미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닥터포스트 게임이 있었구나.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매주 이 시간은 청취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우리만의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원하는 주제를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선정이 될 경우에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베텐 월드컵.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그런데 이번 주제는요. 바로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 극한 알바 월드컵입니다. 세상에 정말 다양한 아르바이트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정말 힘들었던 것 또는 힘들 것 같은 아르바이트를 골라보겠습니다. 후보 발표해 주시죠. 극한 알바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자 이종범 작가도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전 진짜 많이 했죠. 정말 다양하게 했고. 어떤 거 해보셨어요? 오늘 후보 중에 하나 빼고 다 해봤네요. 하나 빼고 다 해봤다고요? 그 외에도 더 많이 했지만 일단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제가 해본 겁니다. 뭐 해보셨어요? 아니 뭐 안 해보셨어요? 저는 허리디스크 심해가지고요. 택배 상하차 빼고 그건 못했어요. 양호지는 다 해봤어요. 편의점 해보셨고. 인형탈을 해보셨어요? 해봤습니다. 뭐 쓰셨어요? 그때 새롭게 오픈하는 어떤 가게에서 나름대로 이제 포부를 품고 자기 가게의 어떤 마스코트를 인형으로 만드셨더라고요. 세밀리 레스토랑? 그렇죠. 지금은 많이 없는 가게지만 아무튼 거세서고. 배달 알바 하셨어요? 배달 알바가 지금 같은 배달은 아니에요. 약간 옛날 제가 대학생 때는 20대 때였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배달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때는 신촌 한가운데 심부름처럼 시키면 다 뭐든 배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어디 들러서 뭐 사가지고 뭐 해서 뭐 해서 프린트해서 와주세요. 그러면 그 학교 학관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신촌 지역에서만. 그거 엄청 했죠. 이야 그런 거 하셨구나.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고깃집? 고깃집 알바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럼 고기 잘 구우시겠네요? 전 꽤 굽죠. 꽤 굽는데 또 알바로 하다 보면 그 부심 때문에 자꾸 굽다 보면 힘들어가지고. 남이 굽으면 감사해 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콜센터가 진짜 힘들고요. 미국에서 피자배달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스파이더맨도 아니고요 여러분. 콜센터. 콜센터가 진짜 힘듭니다. 마음을 많이 다치죠. 그래요? 네. 많이 다칩니다. 대리운전. 네. 이것도 했었죠. 이건 신인작가 때 제가 데뷔한 직구까지 좀 했었죠. 대리운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또 파란만장의 사람. 저도 알바를 많이 했다고 자부하는데 여기 보니까 패밀리는 아니고 저는 호프집 서빙은 해봤었고. 그렇죠. 그렇죠. 편의점 해봤었고. 인형탈 안 해봤고요. 배달은 그런데 제가 하던 제가 일하던 곳에서 배달도 하니까 배달을 갔다 온 적은 있어요. 배달 전문은 아니었지만. 네. 경험은 있으군요. 배달은 많이 갔다 왔고. 간접 경험. 고깃집은 안 해봤고요. 콜센터도 안 해봤고. 대리운전은 해봤고요. 해보셨군요. 오늘은 얘기할 게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요. 알바 얘기하면 또 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또 요즘은 알바의 세계가 워낙 심오해지고 다양해져서. 전문화됐죠. 저희가 조금 학생 때 해봤다고 아는 척하면 또 그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찍먹한 걸로 말하기엔 지금 너무 전문화돼서. 찍먹이라기엔 대학생 내내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찍먹은 아니지만. 그때 얘기하고 좀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달라졌죠. 채팅창에 KBS도 알바 아니었나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KBS는 정직원이었습니다. 이분도 선 넘으시네. 찍먹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평생 다니려고 갔다가. 4대 보험이 있었습니다. KBS 알바 아니에요. 알바 아나운서 아닙니다. 알바 기준은 4대 보험입니다. 31기 아나운서였고요. 그러면 극한 알바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번은 패밀리 레스토랑 서빙입니다. 다양한 메뉴부터 용어, 손님 응대하는 법, 음식 서빙, 진상 손님까지 경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베텐너들은 아싸라서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라랄라 같은 멘트나 생일 축하 퍼포먼스 같은 건 죽어도 못합니다. 신메뉴는 계속 나와서 추천해야 되고요. 샐러드바가 있는 곳이라면 빈 음식들 계속 체크하면서 채워 날라야 되고 싫 틈이 없더군요. 주문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본인들 거는 왜 안 나오냐고 10분에 한 번씩 물어보는 손님들을 만났던 기억이 있네요. 반대의견은요. 손님들이 기분 좋은 일로 오는 곳이고 또래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알바하면서 약간의 썸도 탈 수 있는 곳이죠. 베테넌은 예외지만요. 이런 기대치가 좀 있죠. 왜냐하면 딱 일하는 시스템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남녀 성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복장도 딱 있고 이런 거대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는 확실하게 유니폼도 있고 일하는 방식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많아가지고 매뉴얼이 있죠. 백서가 있고 패밀리 레스토랑 서빙 알바를 한 사람들은 티가 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서빙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패밀리 레스토랑의 그곳에 손님으로 가잖아요. 그럼 꼭 주문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메뉴를 줄임말로 합니다. 그게 알바들끼리는 뭐뭐뭐뭐 줄임말로 해서 주방에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루 종일 얘기하니까 손님으로 가서 주문할 때도 줄임말로 주문을 해요. 그러면 알바가 흠진 놀라죠. 그리고 쓱 봅니다. 아, 너 여기서 이랬구나.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자, 다음 후보. 후보 2번은요. 택배 상하차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쏟아지는 수많은 택배를 쉴 틈 없이 분류하는 나라로 봐야 되죠. 찬성 의견은요. 어디서 힘 좀 쓴다고 하시는 분들 여기 가면 다들 조용해집니다. 택배 박스가 진짜 블랙홀처럼 밀려오고 탑차 안은 반팔만 입고 있어도 찜통이었어요. 지옥의 무한 컨베이어 벨트를 이길 자 누가 있을까요? 하루 일하고 알아 누워 있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상차할 땐 테트리스 하듯이 머리 쓰면서 싸야 하고 하차할 땐 허리 끊어질 듯이 반복해야 되고 살려달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반대 의견은요. 직장 생활은 사람 부딪히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건 별 생각 없이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 돼가지고 정신적인 고통이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첫날이 고비고요. 그 후에는 몸이 적응이 돼서 덜 힘들었습니다. 당일 급여라 급전 필요할 땐 좋더라고요. 일단 단가는 높습니다. 단가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든 거여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하다가 혀를 내두르거나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도 많고 제가 교수로 있던 곳이 수도권 지역의 물류센터가 다 모여 있는 이천이었습니다. 거기서 택배 상하차 하는 학생들도 많고 저도 많이 갔었는데 데리러. 제가 보기에는 우승 후보라고 봅니다. 우승 후보가 아니라 거의 너무 유력한 우승이 아니라. 거의 뭐 이건 약간 4차원의 벽이 있죠. 예전에 이제 나오면 우승 후보 영원한 우승 후보이던 시절에 월드컵 브라질이라든지.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뭐 이런 느낌이죠. 밸런스 패치가 안 돼 있는 수준이라서 사실은 2등이 뭘까. 과연 택배 상하차를 막을 주자가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0순위고요. 그렇죠. 하지만 역시 알바는 다 고달프고 힘들고. 모두 힘들죠. 특히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개가 보입니다. 이것과 대적할 수 있는 몇 개 후보가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후보. 후보 3번은요. 야간 편의점입니다. 술 마신 취객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고 야간 물류가 많은 곳이면 하루 종일 정리해야 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수면 그래프가 깨지니 날 밝은 대낮에 잠도 잘 안 옵니다. 역시 사람들 일할 때 일하고 잘 때 자고 먹다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시죠? 물론 사람이 적은 건 맞지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진상일 확률이 대폭 증가합니다. 취한 사람들. 그렇죠. 나이 상관없이 진상 손님이 아주 다양해요. 반대 의견은요. 밤낮 패턴만 적응하면 사람도 별로 없어서 공부를 하든 만화를 읽든 4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패기 나온 건 보너스고요. 패기가 사실은 좀 꿀이긴 한데 이때는 NPC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요. 야간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NPC들이 다 보스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물건이 밤에 들어온다. 택배 상하차에 버금가는. 비슷한 어떤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몸만 쓰는 게 아니라 수량이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생각보다 꼼꼼함을 되게 많이 요구하는 직종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빠뜨리게 되면 자기 돈에서 빼야 되는 게 되게 많이 생기고요. 저는 이제 이때 폐기로 굉장히 많은 식비를 아끼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뭐 불옥 같은 거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도. 요즘은 이제 그리고 편의점에서 뭔가 먹을거리를 만드는 것도 있고. 커피, 치킨, 오땡 이런 것들도 있는 곳은 관리를 해야 되죠. 그 조리 쪽이랑 커피 쪽 이쪽으로 약간 양대 산맥이거든요. 그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몇 개 브랜드가 있는데 힘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사각지대가 많은 곳이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물건이 없어진다거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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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후보. 후보 4번은요. 인형탈 알바입니다. 두꺼운 인형탈을 입고 해야 해서 참을 수 없는 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찬성 의결은요. 갑갑하고 덥고 습하고 내가 흘린 땀에 내가 익어가는 느낌 너무 싫습니다. 여름에 최최최최 최악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인형탈만 보면 달려들어요. 달려들기만 하면 괜찮은데 소리 지르면서 때립니다. 인형탈들은 특히 팔이 짧아서 배 아래가 방어가 안 돼요. 반대의견은요. 외모나 표정과 관계없이 돈을 벌 수 있고 되려 좋아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무관심해서 크게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이나 야구장처럼 사람들이 모두 즐거운 일로 모여서 분위기가 좋아요. 이거는 지역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아요. 특히 초등학교 주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주변은 괜찮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중고등학교 주변은 인형 수요가 없죠. 그렇죠. 실제로 여기 시내 한가운데 음식점 많은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 초등학생이 없거든요. 별로. 그래서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생들 특징이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냥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급소 높이가 딱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손으로 막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들고 있는 피켓으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무튼 초등의 로우킥. 그렇죠. 인형 탈 알바들은 한 번씩 다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헤딩을 하면 하필이면 높낮이가 맞아서.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급소 브레이크.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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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지르기. 여기가 이제 딱 거기이기 때문에. 정권을 참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심형 엔딩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렇죠. 보통 뒤를 돌죠. 보통 그렇게. 그렇다고 인형의 보호대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 오케이. 거기다가 이제 뭐 스탱으로. 언더블로우, 언더블로우 방지. 그러니까요. 로우블로우 방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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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은 당해야 되고. 당해야 되고. 위는 덥고. 냄새 나고. 여름에 하게 되면 실제로 약간 피부에 질환이 생길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립니다. 자, 너무 힘든 극한 알바 월드컵 A조. 패밀리 레스토랑, 택배 상하차, 야간 편의점, 인형탈 알바. 4강에 진출할 후보는 뭐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뭐 저희 둘 다 하나는 확실하잖아요. 택배 상하차요? 택배 상하차는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시드 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더 뽑는 거죠.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은 저는 안 해봤어요, 사실.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확실한 그 브랜드의 어디서 일해요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일하는구나라고 사람들한테 설명이 필요가 없는지.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고. 회사 인턴이랑 가장 비슷한 알바입니다, 느낌이. 정해진 게 되게 많고 유니폼이 있고 딱딱딱 지켜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쉽지는 않아 보였어요. 쉽지 않아. 왜냐하면 저도 알바를 여기저기 서빙 알바를 해보다 보면 저거 하면 좀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약간 뭐랄까 호프집이나 어떤 집에서든 사장님한테 최적화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사장님이 아닌 점장님도 아닌 그 매뉴얼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 위에 그 프랜차이즈 본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약간 이렇게 머리를 힘들게 하는 게 패밀리 레스토랑 서빙 쪽이라면 야간 편의점과 인형탈 알바. 인형탈 알바는 몸이 되게 힘들죠. 이제 야간 편의점이 그 중간 어딘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채팅창에 얼굴 컷당하면 설거지해야 된다. 같은 급여인데 이제 설거지팀이 있고 서빙팀이 있죠. 사실 그런데 키나 분위기 이런 걸로 구분했던 가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주방 쪽으로 많이 보여죠. 성재형은 곰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긴 인형탈 알바가 서빙도 하네. 차단해드리고요. 일단 택배 상하차 1위는 다 동의한 것 같고. 네. 그렇죠. 2위를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 편의점 어떻습니까? 제가 셋 다 해본 결과 야간 편의점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고통의 밸런스가 제일 맞춰져 있어요. 패밀리 레스토랑도 인형탈 알바도 사실은 적응하면 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야간 편의점은 적응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왔던 진상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 등장을 합니다. 진상 또 옵니다. 그리고. 그렇죠. 또 오죠. 편의점은 단골이 있어요. 단골 진상. 그래서 약간 고정 난이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간 편의점 편하던데? 라고 했던 사람은 그냥 그 지역이 편했던 거고요. 그렇죠. 이 지옥의 지역에 떨어진 편의점 야간 알바들은 죽어납니다. 수도권에서 벗어내면 좀 할 만한데요. 사람이 많으면 물건도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야간 편의점 올라가야 한다고. 2위? 2위. 올리겠습니다. 1위가 택배 상하차, 2위가 야간 편의점. 인형탈 알바와 패밀리 레스토랑도 굉장한 힘든 직업이지만. 아, 힘드죠. 그래도 일단 양보하겠습니다. 2부에 뵙죠. 거만 너무 커서 코 큰 캔 배차장. 맥!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의 패배성대의 텐 줄여서 베템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도. 그러나 더 아대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가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함께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 극한 알바 월드컵을 하고 있고요. 생방송입니다. 일단 A조에서 택배 상하차 최고 존엄 우승 후보가 역시 1위로 올라갔고요. 야간 편의점이 2위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택배 상하차를 1개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여기 후보에는 안 보이지만 그만큼 힘든 알바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후보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강력하네요. 자 비조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후보는요. 배달 알바입니다. 요즘같이 배달이 많은 날엔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먼 거리에서 주문했으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음식이 다 식었다 이런 컴플레인을 엄청 받습니다. 배달이라는 게 잘 잡히는 날 안 잡히는 날이 있어서 안 잡히는 날에는 대기만 엄청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가끔 없는 곳에 걸리면 완전 죽음이죠. 빨리 배달하려고 계단을 두 칸씩 오르내리다가 다친 적도 있어요. 반대의견은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콜 받아서 갔다 온 만큼 돈이 생기니까 버티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면하는 일도 적고 그냥 물건만 갖다 주면 되니까 편합니다. 이건 뭐 고객들의 어떤 컴플레인이나 진상 이런 거는 적지만 이것도 상당히 육체 노동입니다. 배달이라는 건 옛날부터 있었고. 특히 이제 중국집 거기서 이제 철가방으로 배달해 주시는 분들. 네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대표적이었지만. 가장 대표적이었죠. 요즘은 이제 배달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죠. 배달 전성시대여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모든 사례는 이 시대부터가 전성기여서. 특히 한국은 모든 게 배달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났죠. 배달비도 꽤 쏠쏠하게 수입이 많이 될 수 있어서. 일부 잠깐 알바처럼 하시는 분도 진짜 있어요. 많아졌고요. 근데 이제 여기 날씨가 안 좋은다는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비가 많이 온다 이럴 때 위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건 사실 좀 조심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신호위반이 좀 많이 벌어지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배달시키신 분들은 이걸 이렇게 독촉하시면 안 돼요.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 오는 날은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아무튼 항상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경제를 완전히 돌리고 있죠. 그렇죠. 이제 코로나 때 맹활약하셨고. 한국의 대동맥이죠.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위주로 되면서 이분들도 스트레스가 좀 적어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저는 이 배달음식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으니까. 아 그래요? 한참 우리나라에 올라온 다음에 늦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킬 때 저 진짜 헛스윙했던 거. 왜요 왜요? 처음에 시켰는데 거기 이제 배달비가 뜨잖아요. 그렇죠. 3천 원 뭐 이렇게 떠서. 네 네 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럼 3천 원을 드려야 되는 줄 알고. 결제가 같이 되는 게 아니라 드려야 되는 줄 알고. 네 네 네. 문 앞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놓고 가시라고. 그만하면 미담인데요. 사실 거기까지 하면. 미담이 아니죠. 네. 진짜 웃겼던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네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놓고 가시고. 왜냐면 대면으로 굳이 하시지 않고. 그렇죠. 봉투에 딱 넣어서 배달비. 오 그분 완전 놀라셨네.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뭐지? 이미 결제한 사람인데. TV인가? 그래서 그냥 놓고 가셨어요. 미국식인가? 그래서 나와서. 어? 왜 안 가져주셨지? 왜 안 가져가셨지? 그래가지고. 그분 참.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렇군요. 당연히 결제할 때 포함되는 건데. 굉장히 멋지네요. 멋진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창피했던. 그래도 뭐 이렇게 회꼬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죠. 몰라서 돈 더 주는 건요. 더 줄 수 없게 다닌다. 서로 어리둥절. 그러니까요. 자 그럼 다음 후보. 후보의 권은요. 고깃집 알바입니다. 시끄러운 가게에서 음식 서빙하고 고기도 잘라주고 불판 청소까지 해야 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자 이상의 의견은요. 손님 많은 시간대에는 호출베리 하루 종일 울려요. 밑반찬 쌈채수 고기 찍어먹는 쌈장 등 여기저기서 달라고 날립니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대가 아무래도 가장 바쁜 시간이니까요. 그때 맞춰서 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바 끝나고 배어있는 고기 냄새가 정말 지겹습니다. 확실히 음식점이라 술 드시는 분들도 많아서 진상이 장난이 아닙니다. 반대 해결은요. 엄청 힘들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면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팁도 주십니다. 주방 이모가 해주는 직원 식사. 오늘은 뭐가 나올까 기다리는 맛이 있습니다. 직원 식사는 또 잘 나오나 보네요. 직원 식사가 힘든 집일수록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의 육체 노동의 강도와 직원 식사의 맛은 거의 같이 비례한다고 보시면 얼추 맞아요. 이게 안 맞으면 알바들이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보통 굉장히 고되다. 장사 잘 된다. 그럼 주방 이모들의 직원 식사의 메뉴가 점점 화려해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사기 진작하기 위한 게 있네요. 제가 먹었던 제일 맛있었던 거는 그 집에서 파는 제일 맛있는 부위의 고기들 다 다져서 넣어서 김치찌개에 쨍이 이렇게 딱 해주는데 정말 맛있어요. 스텝밀? 그렇죠. 스텝밀. 스텝밀이라고 그러죠. 이거 먹는 걸로 버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채팅창이 근데 숯불 피우는 거 너무 힘들다. 아 숯불 스타일은 많이 힘듭니다. 어렵긴 한데 고기는 원없이 먹었다. 오늘 저 점심에 고기를 좀 먹고 갔거든요. 점심에 드시는 위임. 근데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의 대면 스트레스가 있는 게 고기는 옆에서 구워줘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의 집이면 힘들죠. 신경 안 쓰고 자기들 할 얘기 하는 것도 조금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죠. 약간 사람이 있는 의식은 하면서도 적당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구워주시는 그 알바분이 느끼면 좀 불편하고. 아닙니다.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 주면 제일 좋아요. 자꾸 물어보시면 진짜 힘듭니다. 자꾸 의견 물어보시고. 이 안에도 계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층위가 있어요. 불을 다룬다. 그러니까 숯불을 다룬다. 그거는 거기 실장급이기 때문에 보통 알바들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주시는 분한테 보통 이제 쓱 하고 어르신들이 특히 5,000원, 1,000원 이렇게 주시잖아요. 접어가지고 이렇게 주시죠. 쓱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치마에 넣어주시기도 하고. 그럼 고기 되게 더 열심히 봐보고 비면 팔아가지고 갈아주시고 드리고. 그런데 저도 이제 가끔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분위기 봐가지고. 그걸 드린다고 해서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달라지면 또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거를 그렇게 팁을 드렸을 때 그나마 서비스가 좀 달라지는 쪽 계열은 고깃집은 아니에요. 횟집 쪽이 좀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 나가야 되는데 어디 그나마 좀 신청한 거 드리고 있거든요. 랜덤이 가까운데 그나마 좀 챙겨주죠. 회는 주방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는 좀 그래도 그런 팁이 의미가 있대요. 그런데 고깃집은 사실은 별로 없죠. 그냥 기분 좋게 힘내서 일해라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사실 팁을 안 드렸다고 달라지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팁 드렸다고 또 해 주실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문화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리가. 그래도 이렇게 좀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일하는 효과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버프를 주는 거죠 버프를.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도 하고. 전혀요. 아주 좋습니다. 좋나요? 무조건 좋나요? 너무 좋죠. 최고입니다. 부담이 어디 있어요. 다음 후보. 후보 7번은요. 콜센터입니다.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이지만 전화로 다양한 고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찬성 의결은요. 말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목이 나가요. 물을 진짜 많이 마셨는데도 입이 마르고 잔기침이 나서 그만뒀습니다. 멘탈이 잘 깨지는 분들은 완전 비춥니다. 왜 화를 콜센터 직원한테 푸는지. 3일 만에 퇴사하거나 아예 업무 투입 전 교육받을 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의견은요. 드물지만 말 이쁘게 해주시는 분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실내에서 앉아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실내라는 것 때문에 했다가 우승후보로 꼽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거 정말 영혼의 금가요. 영혼의 금가고 저는 어느 쪽이었냐면 지금은 많이 상권이 예전 같지 않지만 용산에 굉장히 많은 컴퓨터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좀 규모 있는 가게들은 콜센터를 뒀어요. 한 3명 2명 3명이서 앉아서 하루 종일 이제 컴퓨터 쪽 장난 아닙니다. 뭔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한테 다 전화해요. 그리고 화를 냅니다 일단. 이거 왜 안 돼. 환불부터 해야죠. 이렇게 되거든요. 영혼이 갈려요 정말. 아주 가끔 가다가 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지만 제가 항상 콜센터 전화할 때 진짜 이쁜 말 쓰려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래요. 영혼을 부수는 알바. 특히 이거는 사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 상담원들한테 하는 폭언과 그런 매너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내 메뉴가 나오죠. 이건 녹음이 되고 상담원들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고 이런 캠페인은 정말 강력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약간 바뀌었어요. 법 제정이 돼가지고 아예. 그렇게 하면 이제 고발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도 말은 곱게 하시는데 이렇게 조곤조곤 영혼에 금각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아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더 열받죠. 아 정말 힘들죠. 자 알바할 때 옆팀이 콜센터였는데 매일 우는 사람들 나왔다라고 하신 분 있고. 진짜요. 이 알바를 하면 성악서를 믿게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극한의 정신적 알바. 하차 강요 2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이종범이 콜센터 알바를 했기 때문에. 아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보기엔 내기준 천사입니다. 이 정도 귀엽죠. 돌리기 전문가들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런 분들 이제 그런 약간 저 ptsd 오죠. 그때 생각나가지고. 자 마지막 후보. 후보 8번은요. 대리운전 알바입니다. 장군차 운전병 배디도 해봤던 알바드죠. 가까운 거리를 운전할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장거리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성 의견은요. 운전하다 보면 뒷자리에서 왜 그쪽으로 가냐. 눈이 어디 달린 거냐. 운전을 왜 이렇게 못하냐. 등등 각종 훈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주로 술 드시고 타시는 거라서 그만큼 진상일 확률이 확 올라가죠. 반대 얘기는요. 출퇴근이 자유롭긴 하고 시간 대비 돈을 좀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컸습니다. 운전하는 것과 차를 좋아하던 사람이라서 다양한 차를 운전해 볼 수 있어서 스트레스 없이 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긴 합니다. 저도 사실은 차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때 대리운전했던 경험 때문에 주차의 챔피언이 됐죠. 모든 종류의 크기의 다양한 차들의 주차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힘들죠 이것도. 굉장히 힘들고. 힘들죠. 요즘은 내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던 시절에는 내비가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가는군요. 제가 알바 한 거는 군대에서 제대한 다음에 한 거니까. 그렇죠. 그때는. 매너는 오히려 견딜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군대에서 장군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뒤에 앉은 분의 스트레스가 다 그냥 뭔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결계 안에 갇힌 게 괜찮았다 나는.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다.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술 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진상 부려받죠. 그렇죠. 사실 mpc죠. 그 정도는 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충분히 고객응대하죠. 그것보다 길이. 길 차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취해서 목적지를 대충 얘기하면. 제가 택시기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택시기사님들이라 서울시가 진짜 뭐 흔하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어쨌든 대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는 모르거든요. 그렇죠. 작은 골목 들어가면 모르죠. 군대에서야 대전 시내는 이제 빠삭하게 알았지만. 그렇죠. 그러지마. 일단 그 자야문 통화를 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로 가라는 거지. 그다음에 어떻게 가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되게 혼자 좋은 시간 보내시잖아요. 꿈나므로 가지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그때 하셨으면 진짜 난이도가 올라갈겠네요. 네비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아예 다르고. 요즘은 아예 그리고 또 앱으로 전송이 돼서. 네네네. 목적지를 확정한 다음에 오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했을 때는 지금같이 시스템이 갖춰진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무슨 PDA 같은 거 지급을 해 줬는데. 네비가 있었죠. 그래도. 채팅창에 스겜 하자고. 너무 제가 할 말 예측되는 말들 다 했다고. 네. 이건 뭐 대리운전 나오면 장군 최에게 한번 들어야지.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뭐. 자. 4강에 진출할 후보. 배달알바. 고깃집알바. 콜센터. 대리운전. A조에서 우승후보가 육체를 부수는 택배 상하차였다면 일단 B조에서 제가 보는 우승후보는 영혼을 부수는 콜센터가 올라가지 않나요. 저도 저는 사실 고깃집알바는 알바랑 패밀리 레스토랑 알바 인형탈 알바랑 못해본 게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죠. 쉽지 않죠. 저는 놀이동산 알바도 해보고 싶었고. 그건 이제 꿀 알바로 분류가 됐었고. 인형탈 패밀리 뭐 이런 건 있었으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잘하셨을 겁니다. 시기가 안 맞아서 못한 건데 콜센터는 할 기회가 있었는데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겁나죠. 겁납니다. 콜포비아가 이미 기본 장착되어 있는데떠라. 그렇죠. 이거를 상대를 한다? 배달비도 문 앞에 붙여주시는 분이 고참도 못하죠. 정말 이거는 엄두가 안 났어요. 택배 상하차는 오히려 진짜 몸을 써서 물론 많이 힘들죠. 엄청 힘들 것 같고 또 택배 상하차는 저희 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노동이라고 불리는. 현장. 건축현장. 그렇죠. 그런 거는 사실 몸이 엄청 힘들어서. 이게 없네요. 그게 여기. 네. 그거는 알바로 분류되기보다는. 약간의 문제죠. 직군이. 택배로 하면 다음날 못해요. 절대로. 못하죠. 약간 나가면. 그냥 뻗어야 됩니다. 그렇죠. 택배 상하차도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매일 일할 수는 없단 말이죠. 안 되죠. 단가는 높지만 쉬는 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콜센터도 사실은 원래 그래야 될 정도로 힘듭니다. 저희는 관상 대신에 목소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생겨가지고. 여보세요. 듣는 순간 알거든요. 콜센터 이건 제가 보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콜센터 1위. 네. 2위는 뭐로 보십니까? 2위 어렵네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2위는. 정권센터 열심히 미뤘으니까. 다 어렵습니다만. 고깃집 알바가. 고되긴 한데. 배달 알바인가? 배달 알바. 배달 알바는 요즘 경험을 몰라서.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근데 솔직히 대목 시간대의 고깃집 알바는 상당히 강력하긴 합니다만. 그 외 시간대에는 또 좀 낮거든요. 그래도 역시 식사 시간대의 번화가의 고깃집 알바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가 가치가 있죠. 고깃집 알바의 힘든 건 사실 불판. 그거를 설거지해야 되잖아요. 되게 힘든데요. 긁어내야 되고. 무겁고. 허리나갑니다. 대리운전도 쉽지 않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는 저는 고깃집 알바와 콜센터가 적절하지 않나. 대리운전? 대리운전. 대리운전은 사실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지금 없어진 저쪽 영땡 호텔 앞에서 어떤 커플이 출발을 못하게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애정행각을 하는 새벽 시간대. 아니 뭐라고요. 저는 운전대를 잡았는데. 아니. 여자분이 이제 차주고 다시 와야 되는데 남자분이 쫓아와서. 어머나. 안 놔주는 거예요. 드라마입니까 뭡니까 이상하네.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어. 그 진상. 근데 또. 이거 산재 신청. 산재 신청. 말리기도 애매하고 뭐 그래가지고. 말려줘. 그때 스트레스. 산재 신청해야 되겠네요. 산재 신청. 찬태씨가 이런 얘기를 더 하라고 하시거든요. 또 군차 말고. 장군전 탈락하게 바로 올려라. 대리 갈까요? 대리 괜찮네요. 어차피 탈락할 것 같아요. 대리운전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좋습니다. 콜센터 1위. 대리운전 2위. 4강 진출입니다. 아무튼 택배 상하차 대 대리운전 알바. 그리고 야간 편의점 대 콜센터. 4강 형성됐는데. 조별리그보다 4강이 더 쉬워 보이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요. 약간 이거. 죽으면 죽으면 안 되고 양쪽으로 양분 됐기 때문에. 약간 얘기나 좀 하고 올려버릴까요? 자. 대리운전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경험 얘기해 주십시오. 대리운전했을 때요. 제일 힘든 건 항상 비슷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목적지를 안 말해 준 상태에서. 완전히 꿈나라로 가시게 되면 엄저돌기도 하지만 그분의 휴대폰을 빌려다가 어떻게 보면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안에서 같이 오드로드 떨었던 기억이 제일 힘들죠. 도저히 못 깨셔가지고 그 추운 날 차 안에서 같이 2시간 있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도 이제 콜이 안 와서 대리운전 어쨌든 겨울 같은 때는 어디 대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 근처 건물 틈 아니면 제가 주로 대기했던 데가 삼성역 코엑스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지하철역에 이제 약간은 온도가 높은 곳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역 자체가 넓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너무 세게 들어와요. 거기 약간 풍동이라고 그러던데 풍동? 그리고 바람의 길이 되잖아요. 거기 약간. 운전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 돈을 떠나서 온기 때문에 너무 좋고. 겨울에 대리운전 대기가 이게 진짜 극한입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 큰 회사는 이렇게 대기하는 곳 만들어주잖아요. 저 기억났네요. 제일 힘들었던 거. 언제였냐면 진짜 구석진 곳으로 가는 경우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돈을 더 받거든요. 보통. 그런데 돈을 더 주기로 한 사장님께서 돈을 더 주지 않으시고 사라지신 거예요. 뒷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들어가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완전 외진 곳이라서 걸어서 한 2시간 반.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에.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저희 때는 재래식이어서 대리운전해서 목적지에 모셔다드리고 택시를 탄. 택시기사님한테 딜을 칠 수 있었어요. 그런 게 있죠. 저 대리기사인데 좀 여기까지만 좀 싸게 해 주셨죠. 지나가는 길에. 현금으로 드리겠다. 그러면 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있죠. 그러면 사실 돈이 비슷하게 깨져요. 그리고 이제 봉고차로 따라오면서 태워주는 전문. 그렇죠. 그런 곳이 있죠. 일본어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돈을 띄워야 되고. 그렇죠. 나가는 돈이 좀 있죠. 그니. 하지만 뭐 택배 상하차는. 이 정도로 얘기했으니까 택배 상하차 올릴까. 할도를 다 했습니다. 택배 상하차 결승 진출입니다. 자 그리고 4강 2경기 야간 편의점 대 콜센터. 사실 야간 편의점과 콜센터에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있죠. 이렇게 어느 정도 빈도로 재난 이벤트가 발생하느냐. 그거에 대한 면역. 이거는 비슷하죠. 하지만 제가 둘 다 경험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아무리 막해도 넘지 못하는 선이 우리 현생 인류에겐 있거든요. 얼굴을 마주하면 못하는 게 있어요. 경찰 부르면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콜센터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음성만으로 왔다 갔다는 속에서 수시로 선 위를 걷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괜찮하죠. 정신을 쪼개고 들어오는 거는. 그렇죠. 이게 한계를 넘어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그리고 콜센터 직원분의 자존감을 깔아 뭉개는 게 자기 자존감을 올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맞습니다. 그걸 양식처럼 운념해가지고 나 좀 괜찮은 인간이지. 이런 걸 느끼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굉장히 악취미고. 범죄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편의점에는 cctv라는 게 있어서 최후의 장치가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물론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할 때 가장 공포스러운 거는 취한 사람이 진상을 부릴 때보다 하나도 안 취했는데 눈이 돌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눈도 안 돌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멀쩡한데 입을 여는 순간 이 사람은 위험하다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만나면 암담해요. 어떻게 내보내지. 약간 귓가에 bgm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다스베이더 bgm 아시죠. 엠페라 마치. 그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로. 콜센터 올립니까? 가시죠. 콜센터 결승 진출입니다. 국산 조커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콜센터에는 더 많습니다. 춤추면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신데. 매번 오죠. 콜센터는 전화 배소리 듣고도 느껴요. 하루가 평온했다? 그 불안감에 잠을 못 자요. 오늘 뭐지? 오늘 왜 없었지? 평생은 다 썼나? 그렇죠. 택배 상하차 대 콜센터. 결국 만날 게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극한의 육신의 고통. 극한의 정신의 고통. 맞습니다.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택배 상하차 콜센터 투표 부탁드립니다. 지지 의견 얘기하시죠. 저는 콜센터 가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택배 상하차는 못 해봤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다음날 쉬고 그러잖아요. 콜센터는 어느 이상의 데미지를 받게 되면 그대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육체대 정신. 그렇죠. 자 오늘 배텐 월드컵 극한 알바 월드컵이었습니다. 자 결승전에 택배 상하차와 콜센터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뭐 이거 경험의 부분들만 투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뭐가 힘들 것 같은지 경험 안 해봤지만 간접적으로 느끼는 투표도 가능합니다.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극한 알바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택배 상하차 115표 콜센터 184표로 콜센터의 승리입니다. 어우택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콜센터가 역시 정신을 쪼개는 게 육신을 쪼개는 것보다.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는 상처. 그렇군요. 정신 아프면 탈모 온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뭐 의견들은 많았습니다. 허리 다치면 어차피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냐. 둘 다 힘들죠. 콜센터는 결국 시간 지나면 몸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 3781님 이 시간에도 수고할 모든 알바분들 좀 더 힘내봅시다. 파이팅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종 모작 공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야한 꿈 꾸세요. 야한 꿈 꾸세요. 야한 꿈 꾸세요. 그대와 함께 행진할 SPS 파워 FM 아멘